오늘은 펭귄과 북극곰 가족부터 짠! 시작! 펭귄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빠진 길을 찾아줘 오늘은 4개만 할거야 왜요? 내일 5개 할거야 트래디 unlocked 보기심 피타, 함께 frequency 피라를 잘라달라 길을 찍어먹 vemos 일을 62 чис crec 빨리 가юсь 사장님 스윙인데 아 잘하네 끝 자 다음은 주니의 하루 올려봐 거기 잠깐만 주니의 하루 주니의 하루 어 그거다 주니의 하루 주니? 주니언니 아니야? 잘 보고 기억해 나 잘했구나 주니는 어디서 놀고 있었을까? 어미 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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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곧 나아질거야 주니 주니가 만난 의사선생님은 누구일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우와 히히 우왕 우왕 냠냠냠 주니는 무엇을 먹었을까?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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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어 뭐해? 뭐해? 봐봐 냠냠 냠냠 얘 봐봐 꼬미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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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다 했어? 그 다음은 짝꿍을 찾아줘 알아 펜 알았잖아 어떻게 알았어? 거기에 오 맞았어 어떻게 알아? 너 글씨 모르잖아 아 이진이 대단한데? 아빠를 깜짝 놀랐어요 어떤 동물이 와야할까? 우리 짝꿍끼리 똑같이 생겼어 동물 친구를 찾아줘 동물 친구를 찾아줘 우리 짝꿍끼리 똑같이 생겼어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짝꿍끼리 똑같이 생겼어 우리 짝꿍끼리 똑같이 생겼어 아 아 아 왜 안 똑같지? 왜 안 똑같아? 어떤 동물이 와야할까? 아 다시 한번 우리 짝꿍끼리 다르게 생겼어 아 다른 애들끼리 모인거였네 뭐 뭐 뭐 다른 애들 우리 짝꿍끼리 우리 짝꿍끼리 다르게 생겼어 아 끝 아 아 아 아 자 마지막 꼬미와 함께 점잇기 알아 정말? 아닌데? 조금만 가면 있는데 한번만 더 있다 알아 알아 조금만 더 아니야 어 거기 거기 근처에 있어 여기? 여기 아 여기 아이고 어 꼬미 꼬미 걔가 꼬미인가봐 아직 남았어 마지막이야 4개만 한대 오늘은 4개야 어 꼬미야 걔가 예진이 하는거 봐도 돼? 아니 안돼 왜 예전에는 예진이한테 예진이 맞잖아 넌 다 했잖아 꼬미가 있는 전부터 길을 그려볼까? 왜 길을 똑같이 그려줘 똑같이 그려줘 제발 제발 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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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진이도 수업을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돼 근데 예진이 왜 예진은 봤어? 예진이 그래서 쫓아냈잖아 길을 똑같이 그려줘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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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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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우리 사이!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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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날은 남겨야 되세요! 뭐라 그러는 거야? 안녕! 내일 또 하자! 내일은 쉬는 날인가? 내일도 해야 돼! 내일 저녁에 하자!